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과목 디지털 뱅크에 관련돼서 문제연습을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지털 뱅크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전체로 살펴봤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뱅크의 출현 배경과 관련해서 디지털 경제 시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국에 있어서 디지털 뱅크의 변화 움직임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영국 중심으로 한 챌린저 뱅크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방은행들의 변화 미국의 대형 지방은행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에는 결제 방식의 변화 미국 연준의 결제 방식의 변화 통해서 전반적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이라든지 2연 결제 방식, 2연 차익 결제 방식 이러한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갖고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같은 경우에 15점으로 시험과 관련해서는 15점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아래 지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은행 라이센스는 없지만 송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부분적으로 취급하는 것 그래서 은행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도 새로운 은행의 업무를 즉 뱅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 아니면서도 은행 업무를 하는 이 뱅킹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형태다 새롭다라는 말로 네오뱅크라는 말을 미국 중심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식으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은행의 점유율을 점령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챌린저 뱅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인데요.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게 여기 보시면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를 부분적으로 취급을 하면서 은행 업무, 뱅킹이 과거에는 번들링 즉 모든 업무를 은행에서만 했던 것이 번들링 됐던 것이 지금은 언번들링 되고 이게 다시 헤쳐모여 되는 리번들링 되는 시대로 지금은 도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네오뱅크와 챌린저 뱅크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가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인터넷 전문 뱅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케이뱅 최근에 이제 토스뱅 토뱅 이러한 현재 3개가 있는데 올해 또는 내년에 하나 정도 더 생길 분위기가 생기고 있죠. 이러한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2번 디지털뱅크가 출연한 배경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디지털뱅크가 왜 출연되겠느냐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은행의 완전경제 아니죠. 기존 은행들이 어떤 완전경쟁시장이 아니었고 독가점 그래서 몇몇의 대형은행들이 독가점 체제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챌린저뱅크 즉 기존 전통은행의 하나에 도전하는 그러한 의미로의 챌린저뱅크가 출연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뱅크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은행의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독가점 시장에 도전하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죠. 틀렸고요. 핀테크의 지원정책이 강화됐고 특히 2007년,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증대되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컨센서스가 시장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출연 배경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가를 제외한 나다라가 되겠네요. 3번, 디지털뱅크의 출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영국 정부의 기존 대형 은행에 지금 방금 얘기한 거죠. 독가점에 도전하는 책에 뿌리를 든 게 뭐죠? 도전한다. 이 명칭 기억하시면 되겠죠? 챌린저뱅크입니다. 2번, 미기용우 네오뱅크의 출연으로 네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그런 의미죠. 출연으로 안티테이제의 한 성격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이 되는 상대적 개념의 그러한 안티테이제의 성격이 강했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언더뱅크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계좌를 개설할 때 최소 금액이라든지 수수료의 문제 등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을 말하는 거죠. 계층이 상당히 일정 부분 됩니다. 그래서 계층이 많다 보니까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불러올 여지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은행 라이센스 없이도 뱅킹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IT회사가 필요했던 것이 네오뱅크의 출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3번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 자, 200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스티븐 잡스가 애플의 맥월드에 맥월드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PC 시대가 모바일 시대로 전환하는 모바일 기술의 바탕으로 금융서비스가 알려지는 큰 대변형을 갖고 온 게 2007년 맥월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4번 디지털 뱅크의 장점으로 거래가 먼 것은 디지털 뱅크는 역시 손안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손안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뱅크는 대부분 앱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죠.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웹이었는데 웹이 아니라 앱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속하고 그렇죠?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타 상품과의 결합 유연성 우리가 이제 인베이드되는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의 상품 등을 결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절차가 매우 단순한 형태의 디지털 뱅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틀렸네요. 5번 다음은 아시아권의 디지털 뱅크 국가별 연결이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도요. 여러분들 그 책에서 아시아의 디지털 뱅크가 꽃이 피었다 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각 나라별로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국은 역시 이제 마이뱅크 알리바마라 탄센트와 위뱅크 마이뱅크, 위뱅크가 대표적인 중국의 디지털 뱅크의 출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지니어스 맞죠? 베트남의 VP뱅크의 케이크 디지털 뱅크 맞죠? 그 다음에 디지뱅크라고 하는 것은 싱가폴 싱가폴 하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싱가폴의 문화라고 하는 게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가 합쳐진 형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가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런 쪽에서 다 넘어온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싱가폴 같은 경우에 싱가폴 개발은행 싱가폴 개발은행인 디지비 싱가폴 개발은행 같은 경우에 개발은행이 하나의 디지털 뱅크를 만든 게 디지뱅크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아니고 싱가포르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다음 6번 최근 전통은행이 디지털 뱅크의 추진에 관한 다음 상대로는 절제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 뱅크도 출현했지만 전통적인 은행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대 은행이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시트뱅크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이런 전통적 은행들도 JP Morgan Chase라든지 이런 전통은행들도 디지털 뱅크로 전환에 관한 얘기입니다. 싱가폴 아까 DBS DBS 경우 싱가포르 개발은행입니다. 자기 완결적 업무를 제3자에게 개발하는 보다 편의성을 높여 은행 이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구사했고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PMB 파리바 헬로 뱅크는 PMB 파리바의 헬로 뱅크가 디지털 뱅크죠. 혁신과 애자일 기운의 조직을 애자일은 수평 형태이죠. 워터풀 조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수직적인 형태의 상대적인 표현이 애자일 조직이죠. 불어넣기 위해서 완전히 독립된 디지털 뱅크를 설립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뱅크를 기존의 전통적 은행의 어떤 업무 서비스에 좀 편리함 정도로는 디지털 뱅크로 전환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독립된 디지털 뱅크를 설립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하였고요. JP Morgan Chase의 경우 기존의 모바일 뱅킹 앱에 구축된 동일한 프레임워크 위에다가 디지털 뱅크를 구축하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고객의 접근성이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 JP Morgan Chase의 이 사례는 실패한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디지털 뱅크는 처음에 미국, 캐나다 이런 서쪽 지역에서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는 이런 쪽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